얘도 버리고 얘 이거 버리고 버리고 얘도 버릴 거야 이거 안녕 안녕 빠이빠이 안돼 네 친구들 이제 안녕이야 자 애지야 이거 봐 얘네 이제 다 버리는 거야 빠이빠이 음 완전 삐졌어 삐져도 할 수 없어 얘네들 너무 더러워서 버릴 거야 아빠가 새 친구들 사왔지 애지 주려고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줄게 얘는 디너야 아까 버린 애 헝그리고 얘는 디너 딸기지 애지야 딸기 역시 애지가 저거 좋아할 줄 알았어 중진이 이거 좋아 어 중진야 중진 이거 해 중진 이거 자 자 두 친구야 자 중진이 이거 자 중진이 세 추구 중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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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너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 써있네 인도네시아 디너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 우리 딸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볼까요 우리 딸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나 보자 차이나에서 태어났네 딸기는 차이나 디너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 외국 친구들이야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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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진은 왜 해 딸기 중진은 금방 실증 나 응 중진은 인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 중진은 먹는거 한번 좋아해 응 딸기 중진이 우리 딸기 맛있는거 주자 우리 딸기 맛있는거 주자 예지는 인형하고 놀고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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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야 예지야 딸기 야옹 하하하하 예지야 예지야 이거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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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